중청남도 태안군 안면도를 들어가는 조입에 백사장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면도는 꽃게와 대하로 유명한 곳입니다. 멀리 보이는 꽃게다리는 건너편 드르니항으로 연결됩니다. 백사장항 다리의 이름을 꽃게다리라 한 것도 꽃게가 이 지역의 특산물인 것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꽃게다리는 사람이 다니는 인도교입니다. 안면해수욕장은 넓은 백사장과 완만한 경사의 바다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백사장항을 지나 조금 지나면 안면해수욕장이 나옵니다. 꽃지해수욕장은 넓은 백사장이 할미, 하라비바위와 어우러져 그림같은 풍광을 보여줍니다. 해변을 따라서 해당어가 지천으로 피어나 꽃지해수욕장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안면도 남단에는 영목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목항은 쭈꾸미 낚시로 유명합니다. 해마다 쭈꾸미 철이 돌아오면 영목항을 찾아 낚시를 즐기는 인파로 분빕니다. 해변을 따라서 해당국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해변을 따라서 해당국을 섭외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미인페이지에 오는 것은